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해서 전해드렸어요. 저희 원래 항상 심플하게 진행하는데 최근에 또 미국도 다 다녀오시고 가서 또 좋은 것도 많이 보게 지금 인사이트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또 어떤 경제 변수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투자 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이게 사실 봉합되나 했더니 다시금 좀 심해지고 있어요. 좀 지난 이슈이긴 한데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의 비행체를 격추하기도 하고 미국이 또 대만에다가 무기 수출을 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1월에 미국에 가서 거의 20일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었는데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기 세스 참여차 간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LA, 그리고 저기 워싱턴 DC, 버지니아. 거기 버지니아 테크, 요즘에 실리콘밸리도 있지만 거기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버지니아 쪽에 지금 테크 허브가 생겨요. 그래서 그쪽 이래서 동서부로 이렇게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가서 중국의 변화가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미국, 옛날에는 미국 이민이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이민 순위에서 뒤로 밀렸어요. 지금 제일 많이 이민 오는 게 베트남계, 인도계, 인도네시아 이런 쪽. 그게 지금 선호 순위 1위로 올라갔고 중국은 이민 가는 게 최대한 뒤로 밀렸더라고요. 순위가 한국은 5위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이민을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공대, 공대 유학생을 중국인들을 거의 안 받는 쪽으로. 그래서 좋은 대학의 공대, 좋은 공대에서는 인도계, 베트남계 이런 쪽. 이런 쪽 공대 학생을 주로 모집하지 중국계는 안 모집별로 가는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각 주요 대학들의 싱크테크 있잖아요, 연구소들. 옛날에는 다 한국처럼 중국학과 혹은 중국연구소 혹은 무슨 미국의 주요 대학들의 국가연구기관들에서 다 중국 담당이 다 있었어요. 중국 리서치. 그런데 그걸 지금 명확하게 축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쪽은 최소한 축소하는 걸로 미국 내에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가서 체험한 미국과 중국 간의 변화 속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 사람들의 유입을 최대한 지금 줄여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연구도 줄여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오피니언은, 제 느낌은 저는 미국은 굉장히 미국 차원에서 실수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 이거 가설이에요, 가설. 미국하고 중국이 옛날에 미국하고 구소련처럼 적이라고 가성했을 때도 사실 중국에 대한 적이며 연구를 더 많이 해요. 지피지기라는 게 백전백승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같이 싸울 때 이긴다. 그러면 중국이 설령, 설령 아니지만 설령 중국의 적이라고 해도 연구를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전략적으로는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을 모르고 중국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중국 연구를 더 강화해야죠. 그래서 각 주요 대학에서 중국 싱크탱크를 줄여가고 중국 적응하고 축소되는 거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크게 봐야 미국 전략을 짠 데 있어서 인재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의 공대생들이나 이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기 힘들어지면 주변 국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제일 선호하는 게 유학생들이 호주로 가기 좋아요. 호주. 그래서 지금 호주 난리 났대요. 워낙 호주 유학, 중국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끝났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이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유학 질문이 옛날에 미국에 매년 한 30만 명씩 보냈거든요. 그럼 그 수요가 상당 부분에 호주 쪽으로 넘겨갈 거고 그런데 호주도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변 국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게 일본, 한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런 데는 또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이니까. 그러면 저 성경관대도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관대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침화대, 북경대 애들이 이제 오거든요. 저기 대학원생으로. 옛날에 다 미국 갔어요. 똑똑한 애들이. 이제 한국에 똑똑한 애들이 유학을 공간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중국, 한중간, 왜냐하면 이게 유학한다는 건 그 나라 친한파가 돼요. 친한. 저도 한국에 유학했으니까 친한이잖아요. 원래 미국이 왜 엄청난 자금 주면서 해외 유학생 부분들을 해요. 다 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친한파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또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면 미국이 그동안 놓쳤던 거를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국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리서치 상당 부분 역할을 한국이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미래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어떤 자기 카드를 갖고 가는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미국에서 출장에서 얘기했던 미중관계고요.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관계가 굉장히 그동안 과거 2, 3시내 글로벌 속에서 확대되어 왔잖아요. 2022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증가했어요. 2022년 미국의 전체 무역 총액이 5.4조 달러입니다. 5.4조 달러. 자 여기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1,538억 달러. 1,538억 달러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해요. 전년 대비 1.6% 증가했어요. 2022년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 5,368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액이 순수지잖아요. 5,368억 달러 마이너스 1,538억 달러가 순수지잖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중국이 흑자예요. 흑자니까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미국에서 돈 버는 액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계속 커졌다. 그래서 무역적으로는 감소하지는 않았다. 일단 흑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나온 수치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은 뭐냐면 이게 제가 여러 번 안녕하셔도 그렇고 여기 달란드투자는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가 딱 이렇게 글로벌 무역 공구망에서 딱 이렇게 서로 위민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역 공구망이 이제는 점점점점 원래 이렇게 꽉 협력해서 갔는데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역 규모는 커졌는데 공구망에서의 이 역할이 중국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건 있어요. 팍 줄어들면 미국도 망하니까 그건 안 되지만 조금씩 과거에 비해서 무역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무역 데이터가 증가한 요인에는 가격 상승 요소가 높아요. 가격이 워낙 높게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네. 무역 규모가 커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변화를 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중간제 수출이 있잖아요. 중간제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서 중간제 부품을 수입해 오는 걸 전찬적으로 자기 동맹 국가 쪽에서 수입해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대적할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의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보면 2017년까지 중국 관계하고 되게 좋았잖아요. 2018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17년 대비 미국이 중국 비중을 보면 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21.4%였어요. 중국의 의존도. 그런데 지금은 2021년에는 16.4%입니다. 그러니까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5%가 누구한테 갔냐. 베트남이 지금 거의 두 배로 성장했어요. 4% 베트남이 갔고요. 나머지 1%는 기타 동맹국에 갔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물량을 확 줄이게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베트남에 있다면 대주로 베트남에서 수입해 오고 동맹국에 있다면 동맹 수입해 오는 쪽으로 지금 저시로 글로벌 공구망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확실히 보이고 비중도 축소되는 경향이 숫자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이에요. 기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왜 중국을 때립니까? 기술에 대한 의존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에다 기술을 수출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미국에서 중국 기술로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대한 고점단 상품의 수출이 25.7% 지금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점단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될수록 중국에 수출을 안 하기도 한다. 이런 게 지금 데이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첨단 수출이라든가 혹은 일상생활의 중국에서 수입 비중이 점점 중요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은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되면 무역규모는 커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일단 인플레이션 가격 요소도 있지만 당분간은 팍 갈라지기는 힘들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장시간 갖고 조금 조금씩 글로벌 공급화에서 상호의선도를 줄여나간 노력을 미국이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협력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둘이 점점 어깨 본다면 갈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쪽 무역규모가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한다든지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고첨단 기술 수출이라든가 혹은 중국에서의 일상생활용품이나 중간제 수입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점심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동맹국과 한국 같은 나라 그리고 베트남 혹은 인도가 중국을 이렇게 옆에 붙어 해서 대적할 수 있는 체력으로 중국이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다 위기와 기회로 위험과 기회로 동시에 워칭하는 시야를 키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저 부가가치 노동 밀지면 산업은 2008년부터 이미 베트남에 갔어요. 그게 사실 삼성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 산업 쪽이 이슈예요. 첨단 산업. 그런데 첨단 산업 쪽은 베트남하고 인도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베트남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인도는 그나마 영어권 국가 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이게 엔지니어들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 첨단 산업 쪽은 엔지니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현실 세계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현실 생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 관리형 인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형 인재는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상당 기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제일 잘 아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회예요. 그러면 한국의 포지션은 어디 있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은 어디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PM형 인재가 한국에 제일 많다. 디자인 설계부터 어떤 설계하고 아이템을 넣고 디자인하고 요소 요소 색상 요소를 딱 집어넣어서 어떤 제품까지 나오게 하는 이 전반 생태계 설계 과정을 한국이 잘할 수가 있고 한국이 관리자형 인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가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를 갖고 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 인재가 한국 인재는 세계에서 이제 경쟁을 가려면 PM형 인재 많아야 되고요. 수천만 명이 PM형 인재로 거듭나야 돼요. 특히 AI 시대에 이전에 AI가 다 대체하잖아요. 이전에 AI가 못하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설계입니다. 어떤 비즈니 생태계를 설계하는 PM형 인재라고 거듭나야 되고요. 국가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추격자였잖아요. 이제는 퍼스트 무버 선도형 그래서 톱 인재 선도형 인재 와 PM형 인재가 한국에 많아야 되고요. 이걸 가장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건 베트남 인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이런 인재들이 세상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도의 엔지니어도 쓰고 베트남의 생산자도 쓰고 한국이 설계하고 세계 곳곳의 생산 요소를 미국의 첨단 기술도 갖고 오고 그래서 중국의 자본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미국의 자본을 갖고 세계의 생산 요소들을 한국이 직접화시켜서 PMI에서 전 세계에 다시 또 재수출하는 이런 구조형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후보와 기술선도 그리고 이 PM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대 대학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이거는 인도하고 베트남이 경제선이 빨리 올라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이 따라줘야 돼요. 경험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이 가장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 생산 요소를 요소요소 넣으면서 전 세계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다 온 겁니다. 근데 그게 큰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중 갈등이 없으면 중국으로 갑니다. 왜? 중국 시상 그 자체가 크니까 그래요. 중국도 관리형 인재가 많고 소프트웨어 인재도 많고 워낙 기초가 대처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는 미국의 천당 기술 그리고 세계의 생산 자원 그리고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하나의 풀로서 플랫폼으로 구현해서 세계를 수출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 거기에 우리 대기업들이 선도에 나서야 되고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아주 섹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런 요소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PM&A 제도를 키워가지고 같이 가는 전략이며 한국에도 이제 오픈 AI처럼 이런 위대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위기가 있어야지 큰 기회가 온다. 그렇죠. 말이 딱 왔다네요. 그런 관점에서 또 앞에서도 약간 첨단 기술 기반의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부회 창출 기회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연초에 또 CS 다녀오셨잖아요. 상당 기간 좀 머무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현장감이 또 있으시니까 정말 앞으로 큰 성장이 나올 만한 인상 깊은 그런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CS 갔어요. 그런데 처음 갔는데 모르겠어요.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23년 CS 작년까지 코로나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CS가 라스베가스에서 엄청 큰 타격 받았어요. 거기가 주로 컨벤션 마이스로 먹고 사는 동네에요. 라스베가스가 도박과 맞아요. 계속 이런 엑스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회의하고 마이스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호텔을 다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첫 해라고 보면 되는데 호텔들이 이미 그동안 너무 어려워가지고 매각될 건 매각되고 또 관리자들이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사람이 확 모여들었는데 관리 사람이 떠난다면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텔 관리 상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점은 많았어요.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 물렸다. 엄청나게 한국으로 특히 많이 갔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 이외로 많이 안 갔더라. 그래서 주로 한국 기업 어떻게 이번에 많이 부각됐고 CS에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핵심상을. 한국 기업들은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핵심상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갔는데 다수 가야 되겠다. 이 생각 첫째 들었어요. 앞으로는 맨날마다 가야 되겠다.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언론의 뉴스로 접하는 건 하늘과당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나도 나도 어떤 CS에 전시장에 내놓을 만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워낙 저는 투사를 하는 인절로 투사하거든요. 개인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CS에 내년에는 어떻게 출시하도록 부지런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엄청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놀랐던 건 저는 사실 한국에서 메타버스 강연 많이 했고 그리고 미래 4차 산업 강연을 많이 했고 가상자산 디지털금융 이런 쪽을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거는 미래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직도 예를 들면 제가 인슈어테크 보험사들이 핀테크에 적용하는 기술을 인슈어테크라고 합니다. 그런 강연도 보험사들의 임원들한테 하면 심지어 어떤 임원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인슈어테크가 진짜 된다고 생각한 이런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게 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10년 전 그대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런 핀테크 테크 휀 하면 사람들이 경험을 최근에 여러 가지 핀테크가 성공한 게 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있는 느낌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커져서 중국 사람들은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한국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컸어요. 그런데 세스에 갔는데 메타버스는 미래가 아니라 코앞이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산업들이 메타버스를 다 자기 산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방에 하나 작은 기업이 전통기업이 농업기업 농업기업이 그냥 메타버스 하나 적용해서 바로 그냥 스타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주목받은 게 존 디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그냥 농업기업이었어요.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데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세계에서 최고 농업기계 기업이 됐고 이번에 메인 발표 S에서 가장 주목받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이 요소를 자기 외류체인에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글로벌 1위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보여진 게 대표적인 게 존디업 농업기업이거든요. 그게 이제는 미국 같은 이런 데는 이거를 자기의 하나의 생산력 형상으로 이미 요소요소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금융은 차이가 있다. 이걸 제가 온몸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문 디지털 가상자산 핀테크 메타버스 그 부스가 전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게 AI 거기에 로봇이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앉아있으면 앞에 로봇이 나를 초상화를 그려줘요. 아직도 초상화 수준이 낮아요. 근데 어쨌든 내 로봇이 앞에 앉은 로봇이 나를 그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이 패션이 있잖아요. 이 옷에 센서를 다 놔서 우리의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건강관리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패션 옷 중심으로 센서를 붙여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공간에서 실제 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연출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현장이고 기업들이 엄청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로 넥살기기 슬슬 출시한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확실히 좀 성장가도로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 오픈 AI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채 GPT 나오자마자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인데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자주 말씀하실 때 장기 파동 그러면서 10년 주기로 죽을라 파동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약간 그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일인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투시경 라이브 세미나에서 기술주기에 관한 강연을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50년 50년 주기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게 성장해서 또 다시 이렇게 서양사부로 내려가서 오는 이 시간 축이 50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자원에서 보면 그 새로운 기술이 이게 대중한테 다 접수가 되고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과정이 앞으로 갈 것인데 초기에는 우리가 데스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 대부분 새로운 기줄라면 그걸로 창업하고 스타트업들이 거기에서 보통 파산하거든요. 다 천 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이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전체 세계 시장을 선도한 것처럼 그게 어떤 모범 효과가 있으며 선도 효과가 있으며 그다음에 수많은 생태 여기 들어오면서 대중들이 거의 우리 인구의 50을 받아들이면 그게 주도산업으로 되면서 가속성장하고 성장 기업이 되면서 전체가 주도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가 폭발 성장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죽어가는 기업이 있고 또 그게 라쿠덴 기술로 돼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전반 기술 생태계가 보통 우리가 50년 경제주기로 보는데 미래에 이끌어갈 또 새로운 선도 기술이 그전에는 인터넷이었어요. PC 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 지금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게 지금 인터넷은 70년대에 나왔어요. 한 5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한테 성공화된 게 9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3년부터 인터넷은 90년대 이후 그 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국방부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출시된 거고 한 50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새로운 50년인데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밴드리에서 다른 기술하고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술 융복합 시대에요. 그게 4차 산업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기술들하고 융복합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 AI입니다. 사실 AI는 70년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70, 80년대에 나올 롬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AI관리 특허나 이런 거 보면 70, 80년대에 이미 나올 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지금 와서 AI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AI가 난리 났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AI는 그냥 밥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밥솥만 있어서 밥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데이터가 없었죠. 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특히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스마트폰 하나가 나의 모든 일상을 다 기록하잖아요.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게 SNS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가 난무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교한 데이터로 레벨화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AI 같은 이번에 가장 히트 친 게 챗GPT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게 뭐죠? 챗이라는 게 뭐예요? 대화한다. 뒤에 GPT가 핵심이에요. 앞에 챗은 이미 기술이 다 나왔던 거예요. 집에 우리가 저는 KT를 쓰거든요. 그게 뭐 지니라는 AI가 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니야 TV 켜줘 하면 TV 켜주잖아요. TV 꺼줘 하면 꺼주고 대화형이거든요. 이건 대화형 AI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이게 삼성 게임은 빅스비잖아요. 하여 빅스비 하면 얘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 대화형은 이미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게 딱 정해져요. 룰에 따라 곧 곧 입력된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챗지, PT는 이런 대화형하고 달리 핵심이 생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가 영어로 generative 생성하다. 그 다음에 P가 사전학습이거든요. 트랜스포머 그래서 미리 학습된 미리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나하고 대화한다. 챗지, PT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예를 들면 빅스비도 좋고 지니도 좋고 이런 거는 그냥 입력된 알코올리즘 한해서 나한테 대답해서 다른 거 질문해 보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저희 집에서 모른다고 하죠. 걔는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걔는 사람들이 일반대로 챗지, PT란 말이에요. 혹시 써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사이다 경제와 같이 안토라지라는 독서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토라지 제 카톡 그룹에 링크를 다 보내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해보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챗지, PT란 말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챗지, PT란 말이에요. 시도 만들어줘요. 제가 해봤어요. 어머니 시를 어머니 주제로 시를 만들어봐라. 그럴 듯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그럴 듯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런 질문 다 해봤어요. 남 대문에는 문턱이 있습니까? 이 질문도 해봤어요. 남 대문에는 문턱이 있어요? 남 대문에요? 네. 문턱이 있어요? 문턱이 없지 않나요? 있나? 갑자기 갑자기 모르겠죠. 모르겠죠. 챗지, PT에 물어봤어요. 챗지, PT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챗지, PT가 보통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문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가서 이렇게 답이 왔어요. 챗지, PT가 너무 똑똑하죠.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챗지, PT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데 답은 잘 찾는대요. 맞아요. 숙제를 주면 답을 잘 찾는데 첫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챗지, PT 시대에는 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답해주죠? 챗지, PT가 답해주죠. 대부분 다 대체가 우리 심지어 변호사도 대체되고 회계사도 대체되고 답 어제는 다 AI가 해주는 거예요. 비서도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기업들에서 어제는 상당 부분 챗지, PT 도입해가지고 상당 부분 관리직을 다 어제는 거의 뭐 전문가도 상당 부분 필요 없어요. 전문가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챗지, PT 뒤에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전 학습된 걸 가지고 답하니까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답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챗지, PT 시대잖아요. 그러면 질문할 줄 모르면 답을 모아둬요. 아무리 챗지, PT가 답을 잘한다 해도 질문 못하는데 답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챗지, PT를 내가 내 걸로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질문이라는 걸 안 해봐서 그냥 질문 내가 전혀 한 적 없고 나 그냥 시키는 준 질문에 답해주는 이런 데 익숙해진 우리 한국인들은 챗지, PT 세에 어떻게 채집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채집, PT를 지금 제가 담독서 모임의 안유아 독서 모임의 안투라지 2기에서 하려고 제가 채집, PT에 베리베리 질문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답이 답을 주잖아요. 답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했냐에 따라서 하루가 땅 차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시대다. 이제는 잘해야 된다. 아니면 채집, PT가 나의 생산력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질문을 안 하는데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채집, PT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 라도 세계에서 누구도 안 하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이걸 내 생산력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채집, PT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사람들이 이거 알고리즘을 모르면 사람 모를 때 되게 대단하다고 말해요. 블록체인 도착해 비트코인 이더리오 지금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왔고 금융기가 STO 한국도 STO 토큰 증거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술을 모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줄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비트코인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이더리오 블록체인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기술을 배우면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모르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유아 독성 모임은 항상 최신을 가르치잖아요. 미래형. 누구도 안 가르치는 걸 빨리 빨리 가르치는 게 초점을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독성 모임에 12개 독성 모임에 제가 전문 이 채찌비티하고 STO를 하려고 하는데 채찌비티는 원리를 알면 대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했잖아요. 프리트체인트 사전에 학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 제가 쉽게 말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문가라는 우리 같은 전문가가 뭐죠? 지금 이래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을 저한테 이번에 인터뷰 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탄소배주권 저 탄소배주권 처음에 하나도 몰랐어요. 제로 제가 탄소배주권 그쪽의 업무한 사람도 아니고 환경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재무관리 투자를 한 교수잖아요. 제가 탄소배주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유한 독성 모임에서 탄소배주권을 3개월 강의했거든요. 작년 7, 8, 9 이렇게 학생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탄소배주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 탄소배주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제가 그 전에 2년 동안 엄청 투자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투자를 했고요. 첫째 투자를 했고 두 번째 플랫폼 개발을 사업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그냥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실무를 모르면 또 아무리 공부해도 서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실무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사전 학습해가지고 제 체계로 만든 거죠. 아 탄소배주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강연하면 일반 사람도 알고 자기 사업에 조용시키도 해서 그걸 제 교육책으로 만들어서 제 안녀독성 강의한 거잖아요. GPT가 똑같아요. GPT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기계한테 수많은 그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연관 단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토했다. 이러면 장미꽃 이러면 장미꽃은 빨간색이다. 장미꽃은 노란색도 있다. 장미꽃은 예쁘다. 장미꽃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이런 이런 거를 수많은 거를 기계한테 사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시켜서 계속 트레이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아 장미꽃 하면 빨갛다. 사랑한다. 노란색도 있다. 여러 색이 있다. 어쨌든 사랑을 표현한다. 뭐 이런 모든 현실상환에서 우리가 가능한 연관검색어를 기계한테 계속 사전 트레이닝 그걸 전문 오픈웨어에서 실제 사람들을 실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사전에 고민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계속 트레이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계속 탄소배 줄 거 공부해가지고 계속 연관 롤리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고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2년 동안 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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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내가 전문가가 돼서 무슨 질문해도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머리를 통해서 답해주는 거죠. 그건 내 거잖아요. 그전에는 공부해 남의 거 자료들을 막 공부하고 실무 인터뷰해서 방대한 데이터가 실제 내가 다 나한테 들어온 거죠. 내 뇌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내 롤리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해도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다 답해줄 수 있는 나의 거기에 생긴 겁니다. GPT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GPT가 답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하죠. 수많은 이 상황에 비춰서 계속 질문해주고 답해주고 질문해 이런 걸 계속 트레이닝시켜요. 그걸 전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시켜요. 만약에 사람이 안 시키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하고 또 기계 차이예요. 저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채집이 나올 거예요. 저는 채집이 되는 이런 데이터 학습을 안 시키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계 그냥 기계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계와 사람 차이예요. 능동적인 거 어떤 창조적인 거 근데 기계는 창조적인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 학습된 것만 얘가 그 연관검색에서 그 전에 학습된 걸 해서 아 이 정도 뭐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채집이 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말했죠. 첫째 우리가 그냥 일반인한테는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시대에 왔다. 질문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라.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채집이가 답을 못 할 거다. 못 하잖아요. 누가 그 질문은 세계적으로 내가 처음 질문해 봤어. 당연히 얘는 학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답 못 하는 건 당신이 가야 되는 길이다. 우리가 일반인한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미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이 오픈 AI가 이미 상당한 빅데이터 기반 사전 학습돼서 오히려 상당한 전문가들 대처할 정도로 지금 능력이 향상이 왔다니 3.5 버전인데 앞으로 4.5.5 버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걸 나의 생산력 향상으로 어떻게 조응시킬 줄을 생각해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저처럼 전문가한테 물어볼 걸 이제는 안 물어봐도 돼요. 이런 채집이 되게 상당 부분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어요. 답을 했는데 내가 전문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답이 맞는지를 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채집이 티를 활성화해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에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기업대표세요.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그동안 한 30년 경영했다면 데이터가 딱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그걸 그 회사의 전무가 계속 그 회사하고 인생을 같이 한 전무가 있으면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내 이 전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상황에 딱 처해도 이 전무가 머릿속에서 과거 30년에 기록이 딱 있다 보니까 탁 방향을 제시하고 탁 다 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기업들은 채집이 티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업의 빅데이터를 채집이 때 학습시키는 거예요. 프리체인 사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무를 한 명 더 얻는 것과 같은 거고 오히려 그 전무보다 더 잘할 수는 있죠. 왜? 뒤에 방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우리 기업의 데이터 플러스였으니까 생산의 향상이 훨씬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기업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기 안유아 독서 모임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세미나 했잖아요. 주식의 주식의 세미나도 제가 우리 기업들한테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시간 쪽으로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길게는 못 나누겠네요. 진짜 돈 버는 규칙이 아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예전에 그냥 주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돈을 잘 걸었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 창의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STO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TO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과연 투자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게 약간 증권형 토큰?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기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STO라는 거는 제가 사실 뭐라고 해야 하죠? 이게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되냐? 이거 블록체인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STO에 대해서 제가 일단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고요. 자세한 거는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STO라는 S는 증권이란 말이에요. Security 증권입니다. T는 토큰이에요. On Offering 그래서 STO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ICO라고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ICO는 I가 Initial 최초란 말이거든요. Coin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코인 발행하는 걸 ICO라고 해요. 근데 STO는 S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뭐가 다르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ICO는 이런 거예요. 백서라고 들어봤죠? 화이트 페퍼라고. 종이에다가 실제 종이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하겠죠? 워드로 작성하든지 어제 그거 화이트 페퍼 론문 작성합니다. 사업 백서. 그게 우리말로 지금 사업 개혁서입니다. 사업 개혁서. 이런 거죠. 똑같아요. 롤리가. 제가 이렇게 딱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일단 ICO든 STO든 까먹읍시다. 그냥 까먹고 사업한다고 가정합시다. 사업한다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적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적고 제일 친한 우리 사회자한테 갔어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 아이디어 있는데 우리들이 같이 하자 사업을.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이 딱 보고 와 이게 돈 벌겠다. 그럼 우리들 같이 회사 만들자. 그래서 나는 내가 아이디어 낸 사람은 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났어요. 돈이 많아요. 이렇게 저한테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50대 50으로 나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50대 50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식 회사 만들어서 주식 50% 나 50% 해서 우리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터를 현실화시킨 거죠. 이게 일상생활의 모든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배후 투자했을까요? 이 이 사업이 전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하고 공감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생활은 사회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우리가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거든요. 그때 시작으로 지금 1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한 기준이 나오면서 ICO라는 게 아까 코인 발행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화이트 페퍼 팩서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원래는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습니다. 이런 사업생들이 내가 만들어서 돈을 엄청 봅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자님이 내가 말한 이 사업비즈니스에 공감을 하면 그 100억 가지고 아까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 50%를 샀잖아요. 이 사업에 화이트 페퍼 사업에 공감하면 그 100억 가지고 저의 코인을 사십시오. 저한테 100억 돈 주면 제가 코인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식이 아니라 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한테 왜 100억 주고 그 코인을 사왔을까요?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100억 원 저한테 들어와서 그 사업생들을 실제 구해놓는 거죠. 이게 아쉬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코인이 원래 내가 코인 주고 이러면 끝난 일인데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 코인이 우리 둘만 있으면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코인이 사고 팔고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갑자기 사회자님이 100억 코인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코인을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팔아서 현금화시키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시켜. 여기 말하면 비썸이니 업비트니 상장해서 상장시켜주면 우리 사회자님처럼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면 그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아서 현금화해서 필요한 돈을 쓰면 되잖아요. 이게 아쉬웁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그 아이디어를 공감대를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이 사이에 공감해서 현금 가지고 저희 코인을 샀고 제 코인을 이런 거래소에 거래소 상장시켜서 유동화시킨 게 아쉬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늘 말했잖아요. 코인이 99.99%가 뭐라고 했죠. 다 없어질 거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데이터 나온 거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쇼한 코인의 90% 이상이 스캠 스캠 코인 사기 사기 쓰레기 코인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10% 중에서도 거의 9%는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내가 정말 그거 구해내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원래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4,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회자님은 어떻게 돼서 원래 100억만 받으면 4,000억 들어올까? 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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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 고생하면서 액수 고생하면서 사업을 만들겠어요. 그 4,000억 원래는 그 9%는 좋은 마음이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정말 착했는데 스캠이 아니라 4,000억 들어올까 어떻게 돼서 사람이 마음이 변할 뻔니까 4,000억 들고 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쇼가 사건 사고가 너무 나니까 피해자가 너무 속출하니까 미국을 선두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 규조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막 논란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개미고 제도화시키자 STO를 그래서 STO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STO는 S가 증권이라는 거거든요. 증권은 뭐냐면 우리 전통금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통금융의 규제 쉽게 말해서 제도화에 끌어들일까 그게 STO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에 토큰을 증권 개념으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네이버에 가서 육아증권 딱 치십시오. 네이버에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육아증권이란 무엇인가 딱 법규로 정의가 나와요. 증권법에 자본시장통합법에 육아증권이란 딱 다 나옵니다. 짜자자자자 1, 2, 3, 4 이 조건을 맞춘 건 육아증권입니다. 이러면 금융위 금감은 제도 규범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토큰을 지금 증권화한다는 거는 이걸 금융위나 금감은 규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의 속성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증권의 속성은 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2, 3, 4 여러 가지 조건인데 제가 여러분 가서 확인하면 돼요. 혹은 제 안유아 독성은 수강생을 들어오면 됩니다. 자세하게 하고 일단 하나만 본질만 말씀드리면 증권이 되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돈을 투자하잖아요. 제 와서 제 토큰을 사잖아요. STO 증권이 되려면 이 토큰을 샀어요. 저한테 사회자님이 그러면 제가 사회자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증권입니다. 주식이 증권이에요. 왜 주식이 증권이에요? 내가 주식을 사면 기업에서 나한테 이익의 얼마를 배당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쿠어 그 회사의 배당금을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온 겁니다. 수익을 수익을 공유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증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ICO는 아까 반대급부 있었어요? 없었어요. ICO로 코인 샀잖아요. 그 코인이 가격이 안 올라가면 돈 벌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상장시키면 원래는 100명이 투자하는데 ICO하는 즉시 전 세계 수억 명이 들어와면 그 가격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죠. 그래서 나는 그 자액을 본 게 ICO였죠. 가상화폐 유틸리티 토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다 가격이 올라가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페이먼트 결제로 주로 쓰이고 그런데 토큰은 그 주체자가 하는 이익을 나한테 나눠줘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 주겠다. 그래서 그게 STO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어떤 기업이 STO를 토큰 증권했는데 사회자님이 샀어야 하면 그 회사에서는 벌어들이는 이익의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급으로 그게 STO 개념입니다. 그래서 STO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성공한 STO가 부동산이 많거든요. 부동산이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 역삼용 아파트 되게 잘 나가잖아요. 이런 게 평소에 예를 들면 한층에 200억 대예요. 누가 사요. 누가 200억을 갖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200억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임대수면 월 5천만씩 쏙쏙 들어와요. 확보.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 현금으로 그런데 누가 한 번에 200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200억이면 200명을 STO 증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한 사람이 1억씩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개 STO 증권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주인이 되는 거죠. 토큰과 STO 증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월 5천만이 임대수익료를 200분의 1을 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입에서 임대수익료가 1억이 됐으면 거기 또 올라간 그 차익을 내가 또 주는 거고 이게 STO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STO 개념이니까 제가 이번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2월 6일에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고 방향성 제시했고요. 채찍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한국예탁일지원 제가 한국예탁일지원에 또 3년 동안 연구개발 쪽에 있었거든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게 예탁일지원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증권사 아니더라도 조건을 요건을 규제요건을 만족한 일반 기업들도 발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STO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증권사만 되는 게 아니고 규제요건을 맞추면 누구나 다 STO 발행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회가 또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런 발행요건을 안 갖추면 증권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주식 발행과 STO 발행 다 자금 조달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한국은 기존 사례를 샌드백스 금융이 샌드백스 내에서 한 사례를 보면 주로 자산유동화로 많이 쓰이거든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고 그리고 자산유동화를 함으로써 나의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조달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드린 질문입니다. 삼성이라고 가성합시다. 한국은 삼성이 제일 좋은 기업이냐 인식 때 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자한테 드릴게요. 삼성이 주식을 발행하고 코일 STO를 발행했어요. 토큰증권.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증권 살 거예요? 그거는 약간 토큰을 발행했을 때 토큰의 혜택이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양자택이를 예를 들면 지금 한낮엔 플러스도 해수게 정보를 삼성증권 배당을 한 주당 얼마씩 주잖아요. 몇 천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 토큰 STO를 샀을 때 똑같은 반대 현금으로 준다고 가성했을 때 이익을 공유한다고 가성했을 때 토큰 살 거예요? 주식을 살 거예요? 글쎄요. 궁금하죠? 네. 안유아 독서 모임 11개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이런 게 궁금하면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현금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자료가 왔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쪽 플랫폼을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는 이전에 증권 삼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규제 요건 맞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발행 시대가 왔어요. 증권 발행 시대가. 옛날에 증권 삼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규제 요구만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왔다는 거고요. 주사 입장에서는 토큰을 할 것이냐 주식을 할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주로 우리 일반인들 상대로 그리고 기업들 상대로 이 공부의 본질을 제가 주로 왜냐하면 본질을 알면 나머지는 되게 쉽거든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데 본질을 모르면 누가 뭐라면 그냥 뭐라면 뭔 줄 알아요. 마치 채찌피티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이 딱 떴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전문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전문가 답이 정답인 줄 알아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가 뛰어난 실력이라도 여러분 모르고 질문을 그 전문가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문가가 헛소리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특히 블록체국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고 시키는 거랑 모르고 같이 하는 거는 혈율성을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질만 알면 돼요. 내가 굳이 앉아서 알고리즘을 짤 필요는 없어요. 내 뭔지는 알아야 알고리즘을 짜는 게 제대로 짜는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라 채집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채집이 똑같으면 똑똑해 뭐해요.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정확성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효율성을 갖고 오죠. 뭔지는 알아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O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나 얻어갈 수 있는 효율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 게 중요하겠네요. 끝으로 투시경쌤이 시작하시는데 앞에서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약간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시경쌤는 주제를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STO 하나는 채집비티 주로 개념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지금 방송에서 살짝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라이브 세미나에서 투시경쌤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른 아마 요즘에 워낙 이게 열기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나 혹은 많은 글이나 이런 데서 다 다뤄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보는 거랑 제가 이렇게 제 방송들은 완전히 느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식이 돼야 여러분이 자기 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투시경쌤 세미나에서는 채집비티의 기본 원리가 뭔지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라 채집비티가 그리 대단한 건지 제가 말했죠. 실지는 아니라고 근데 그게 왜 아니라고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STO는 뭔지 지금 뭐 많은 뭐 그 세미나에서 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세미나 많이 들어봤고 혹은 다른 유튜브 들어봤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STO가 뭔지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제한된 시간에 라이브 세미나를 볼까 제한된 시간에 제가 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할지는 안유하독서 모임에서 그거는 길게 하잖아요. 3개월씩 하다 보니까 그렇죠. 1개월 1개월 1개월씩 이렇게 하우 하우는 안유하독서 모임 안토라지 2기가 되겠네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하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 가지고. 네. STO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거의 99% 코인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게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는 그런 코인 프로젝트라든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시긴 하지만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새로운 그런 제도라든지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미래의 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시는 또 라이브 세미나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독서 모임 꼭 참여해서 또 미래의 투자 기회를 잡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을 채집비들을 활용하는 기업과 안 활용하는 기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STO는 증권입니다. 더 큰 증권이에요. 주식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자산군에 속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토큰 증권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ST 증권이 무엇이며 투자 기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ST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 증권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살게요. 주식을 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